스프라이 요기 어 안 돼요 그쵸? 예진 아 이거 점열 써야 되나? 와바 와바 오케 잘 봐라 빠젠 저막으로 듭니다 여기서 점열 안죽어 안죽어 따뜻해 따뜻해 안 뜨거워 아 뜨거웠어 자기체면 실패 자уля 까비까비 지나간 일에 연연하 뭔 안나 일로와 일로와 나를 겁박하고 핏박하고 꺄 namely 요 아kas 으아아 collections 빠져 sponsored 방어함! 이건 방어함이 아니야! 이건 방어함이 아니야! 닌 모함! 하하하하! 죽이 뚫아놨지! 바보 같은 녀석아! 방어함을 완벽히 재단했어! 어떻게 예상한 줄 아십니까? 바로 해물이가 해군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해군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해물이는 2년동안 영주함을 탔고 그리고 방어함! 그리고 그에 의해서 닌 모함까지! 완벽한 해군 출신 해물 바전이 이뤄낸 개거가 아닌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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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는! 나라는 해군이 지키고 미드는 내가 지킨다! 하하하하! 집에 가자! 어. 이거... 어. 살았어! 왜. 아, 다 달라고? 오케이. 간다 아.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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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킬!! 아 Baş. 아! 아.すご. 야야! 한도! 야아아아하하하하하 이거지? 야야 그렇지 그렇지 하하하하 현란한 허접이야 그렇지 열나 현란한데 너 너 인마 열나 현란해? 어어 잡을 수 있어? 하하하하 뭐가 이상한데? 아 뭐가 좀 이상한데? 어 살았네? 좋았어 가자 가자 여기서! 가자! 이것이 바로 집을 가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지 자신감 아닌가 적진에서 집을 간다는 것은 좋아 나의 자신감을 같은 팀에게 모두 보여줬고 좋아 하하하하 왓다 왓다 짜오신 가보자 이거 가보자 해보자 이거 해보자 짜오신 짜오신 가보자 짜오신 짜오신 좋아 하하하하 왜 왔어? 너냐 설마 너냐 25원이라면 내놔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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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허접 아니야 알고 있어 오케이 리지 니년소 아니 르블랑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거 좋아할 때 나타나는 전혀 없다 마나 없다 아 알리스타가 있었다 아하하 마나가 없는데 알리가 있다니 마나 보다 더욱 소중한 거 갖고 있구나 르블랑 너 간다 가자 고고고 고고 좋아 이거 잡았다 무조건 자막 걸었고 힐 없겠지? 힐 없어 좋아 오케이 여기서 몸빵 해주면서 뒤로 이동해주고 뒤로 마무리 오케이 굿 여기서 르블랑 미드 있기 때문에 다시 올거는 리실밖에 없지 야! 야 나야! 아아 아아 아 나야 더블 아하하 난 큐 맞고 갈라 그랬는데 아아 까비까비 아 그래도 팀원들을 향한 눈물나는 우정은 대단했다 좋아 와 오케이 됐다 잡았다 오케이 뒤로 빠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개자식 개자식 와 머리 와 잔머리 와 진짜 아하 르블랑 잔머리 대박 와 저 왁얼골 존냐쓰기냐 나쁜 자식 진짜 와 와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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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하 아 아 아 이런 세상에 아 아 아 아 얘들아 어이 뭐야 이거 왜이렇게 쎄 잡았다! 죽어어! 탈대! 야하하하하 리스타 감사아! 알리님 감사 아 알리님 감사 그리고 알리의 고향 횡성 주민에게도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짜! 르블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모든 한타에 참여했기에 개근상 받고 기쁘게 떠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왜 서렌이하는데 아 뭐야 언제 항복투표했어 아 언제 항복투표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와딩을 항상 여기다 가야해 여기 하면 못가 못가 오우! 아 잠깐만 쟤도 저기다 했는데? 아 씨 아 저거 까자 이렇게 하면 되지? 흐흐흐흐흐 이거 몰라 아 주곤을 떠나지 나는 이거 온다 이거 온다 나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은 집에갈수 있지? 와..와..와..와 제발!! 아아!! 제발..하늘이 지하!!! 천지 지면!! 좋아. 좋아. 가자 가자. 대박이었대. 간다아! 온라인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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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한번 캔슨인가? 다시 한번은 캔슨? 그렇지 기회란 녀석은 쉽게 도망가지 않지 야!!! 이러 포기다 빠른 녀석들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닌게 왜 모르느냐? 그 사실을, 왜 모르는 거야? 친구들 너 그러다 혼난다 그렇지 룰루가 하나만 마무리 지어라 아 까비까비 몇명 잘 맞어? 두명? 두명 잡고 두명 죽고 우리는 본전이야 좋아좋아 어우 너 되게 능네 어 먹고있어 친구야 잡아올게 걱정하지마 마무리 깊고 브랜드까지 브랜드까지 돼 브랜드까지 되니? 오케이 와 던젠스 대박 나이스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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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다 잡았어 용도 먹었지? 좋아좋아 브랜드 저 녀석 상당하고만 실력이 혼란 centre 얘들아 My god 아 야 야야 야야야야 아 아 이닉이 대박이었는데 아무도 내가 저런 엄청난 이닉이를 성공할지 몰랐나봐 아씨 파기사 나의 여태까지 못쓰깐에 너무 다른 이니스였지 꺄아아아아아 빠생빠 W 평타 평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 쌍둥이 타워를 밀자 끝낼수도 있겠어 이거 하하하하 끝내내 끝내내 비켜 비켜 와하하하하 이겼다 와 좋아 와 좋아 와 좋아 언제나 내게 오랜 친구같은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내가 제일 누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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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 시스템 너도 사고 나도 사고 우리 모두 다같이 싸 내게 오랜 친구 나의 여태 나만의 여태 극히 마시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